안녕하세요. 칠기존나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세상 모든 엄마와 딸을 위한 화해의 이야기 엄마와 딸의 심리아 지은이는 클라우디아 하르만 옹기니는 장혜경 발행은 현대지성입니다. 이 책은 세상 모든 엄마와 딸을 위한 화해의 책입니다. 완벽한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지만 결국 훌륭한 엄마, 멋진 여자, 행복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응원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엄마와 갈등을 겪었던 수많은 여성이 나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 엄마와 딸들은 이런저런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우리는 엄마의 결핍과 상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엄마의 잘못을 내 자식에게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유일한 해결책은 엄마의 삶을 마치 영화를 보듯 바라보며 엄마를 한 명의 인간이자 여자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엄마와 화해한다는 것은 고 엄마의 아픔, 엄마의 바람 속에 가려져 있던 나의 진짜 욕구, 진짜 나를 되찾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갈등을 겪었지만 끝내 엄마를 용서했던 여성들,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삶을 멋지게 꾸려나가는 여성들, 자식을 키우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 여성들, 당신도 그런 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상처에도 불구하고 결국 더 나은 엄마가 되고 더 행복한 여자가 되고 더 지혜로운 인간이 되는 딸들의 이야기가 이 책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일 기존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입니다. 다채롭고 적응력이 뛰어난 엄마라는 종. 엄마라는 종은 세상에서 가장 다채로운 생명체이다. 어떨 땐 괴물이 되었다가 또 어떨 땐 불쌍한 아이가 되었다가 어떨 땐 무서운 흡혈기로 변신한다. 온 세상을 떠받칠 듯 강인하다가도 곧 무너질 듯 나약하고 사랑스럽기 그지 없다가도 미워 죽을 것 같으며 보고 있으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다가도 걱정이 되어 잠이 안 올 지경이다. 어떻게 신은 이토록 다채로운 피조물을 창조했을까 만약 찰스다인이 살아있었다면 우리네 엄마들을 보고 환한 웃음을 지었을 것이다. 세상에 저렇게 적응력이 뛰어난 종이 있다니 자식을 키우는 엄마 종은 항상 사회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처한다. 현재 우리 엄마 종들은 연령에 맞는 지능 발달을 중시하고 특히 아이의 심리적 안정에 관심을 많이 쏟는다. 또 자식의 운동 능력, 언어 발달, 사회 능력에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다. 무엇이든 엄마는 최선을 다한다. 엄마는 운전기사이고 심리 치료사이며 역량 전문가이다. 전부 내 책임이야.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여기에 특수한 능력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다른 누구에게도 없는 엄마만의 능력인데 바로 모든 실패를 자신이 떠안켰다는 겨련한 마음가짐이다. 자기 자식이 다른 아이를 때리면 엄마는 고민에 빠진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가 너무 뚱뚱하거나 야이어도 혹시 자신이 아이에게 정서적으로나 영양학적으로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닐까 고민한다. 자식이 운동이나 바이올린을 배우다가 다른 아이들보다 진도가 늦으면 의욕을 고치하지 못한 자신을 탓한다.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못해도 옷이 찢어져도 다 자기 잘못이다. 그 책임감은 시한을 모른다. 엄마는 자식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영원히 자기 소관이라고 생각한다. 자식의 행복은 엄마 덕분이고 자식의 고단한 인생은 엄마 탓이다. 우리는 영원히 엄마의 사랑에 의지한다. 널 사랑해. 넌 지금 이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엄마의 진심어린 이 말 한마디면 눈앞에 지상낙원이 펼쳐진다. 그것이 흰머리 성성한 엄마 입에서 나온 말일지라도 세상 모든 시름은 스르르 녹아버린다. 엄마 종이 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부작용이 있다. 있는 힘껏 노력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다. 정성과 노력을 다했어도 무언가 여전히 부족하고 바로 그 무언가가 항상 엄마와 자식 사이를 얼쩡된다. 엄마와 딸은 특히 더 그렇다. 엄마와 딸의 관계에선 그 무언가가 빵에 바른 버터처럼 항상 붙어다닌다. 엄마의 인생은 우리가 태어나야 시작된다. 우리가 없으면 엄마도 없다. 엄마를 엄마로 만들어준 장본인은 우리다. 물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엄마의 시간은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빠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 그리고 당연히 엄마한테도 엄마, 아빠가 있다. 내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그들 역시 그들만의 특징을 가진 별종들이다. 서운한 엄마, 지긋지긋한 딸의 이야기 그럼 우리는 딸들은 어떤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평을 한다. 그 누구보다 불평불만이 많다. 늘 뭔가가 부족하다. 엄마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했어야지. 그렇게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불평은 평화를 위협하고 서로를 괴롭히는 화약고이다. 대체 무슨 불만이 그리 많을까? 한편에는 엄마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괴롭다고 하소연하는 딸들이 있다. 엄마의 잔소리가 비에 젖은 낙엽처럼 착 달라붙어 종일 떨어지지를 않는다. 응, 케이크 맛있어. 아니,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알았어. 집에 도착하면 연락할게. 딸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이 한마디뿐이다. 제발 간섭 좀 그만해. 이들이 원하는 엄마는 엄마가 아닌 그냥 여자, 자식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엄마가 이제 자식 걱정은 그만하고 자기 일을 하거나 밖에서 문화생활을 즐겼으면 좋겠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그런 간섭이 그립다는 딸들이 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엄마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나 자기 몸매, 가꾸는 데에만 혈안이 된 여자이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이다. 엄마, 밥 좀 해줘. 엄마, 나가면 전화 좀 해. 엄마는 나한테 관심도 없지. 그런가 하면 자기가 엄마인 양, 엄마한테 책임감을 느끼는 딸들도 있다. 귀앓은 엄마가 혹시 사고라도 치지 않을까. 화약한 엄마가 어디 길에서 쓰러지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한다. 그 반대편에는 난 엄마한테 관심 없어 라고 떠들고 다니는 딸들도 있다. 독립적인 척하며 엄마와의 연락을 피하고 일제의 만남을 거부한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희생과 그 무엇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오기 사이엔 수많은 버전들이 있다.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야라며 엄마에게 화를 내는 딸들이 있는가 하면 엄마를 깔보고 무시하는 딸들도 있다. 엄마를 낯선 사람 보듯 대면대면하게 대하는 딸들이 있는가 하면 엄마와 매일 전화하고 무슨 일이든 다 털어놓고 손까지 꼭 붙들고 다니는 딸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다정함이 다시 숨통을 재는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렇듯 엄마와 딸의 관계는 좀처럼 종잡을 수가 없다. 격한 감정과 그리움, 기대와 희망이 뒤엉킨 복잡다단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럼 엄마는 어떨까? 엄마 역시 딸과의 관계 속에서 결핍과 결함을 느낀다. 모든 엄마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최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 엄마는 이런 내적 갈등으로 무력감을 느끼고 그런 자신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 섭섭하다. 딸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그래서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내 카드건 빨아도 되니? 라며 먼저 다정하게 말을 걸어본다. 혹은 불쾌한 심정을 비난과 책망으로 달래보기도 한다. 넌 연락 좀 하면 어디 탈이 나니? 고모 생신이었는데 잊었어? 엄마는 딸을 비난하고 질책하며 불평하고 한탄한다. 혹은 언젠가 딸이 내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오리라 기대하며 조용히 입 다물고 기다린다. 딸들이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이로써 우리는 엄마와 딸의 관계, 그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엄마와 딸은 서로에게 잘못을 떠민다. 그리고 대부분의 딸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처럼 이 책망의 건반을 연주한다. 큰 소리나 나즈막한 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엄마는 내가 필요할 때 한 번도 옆에 없었어. 내가 이 모양으로 사는 건 다 엄마 탓이야. 엄마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했더라면 나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을 거야. 대놓고 말하건 눈빛으로 책망하건 딸과 엄마는 냄비와 뚜껑처럼 아기가 딱딱 맞는다. 엄마 역시 자신이 모든 걸 다 잘하지는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엄마들은 주고 싶었던 만큼 다 줄 수 없었노라고 생각한다. 딸들은 이 아킬레스건을 강타한다. 의식을 하건 못하건 엄마는 죄책감을 느끼고 어떻게든 잘못을 되돌리고 싶어한다. 어쩌면 그 엄마들도 딸을 낳기 전 이렇게 맹세했을지도 모른다. 난 우리 엄마보다 잘할 거야. 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그저 그럴 수 없었을 뿐이다. 그럴 수 있었다면 바구니 가득 사랑을 담아 우리에게 건네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방해했던 무언가가 있다. 바로 그 무언가를 이 책에서 살펴보려 한다. 딸들은 엄마가 되고서야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자식을 키우면서 비로소 엄마로서의 갈등을 몸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식을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자식이 잘되기만을 바라지만 동시에 자기 한계도 느낀다.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화와 짜증을 내며 모순된 행동을 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뱉는다. 더 잘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무언가가 우리를 속박하고 안정을 깨트린다.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힘에 붙인다. 이런 불협함 속에서 죄책감이 쑥쑥 자란다. 그것이 많은 여성을 괴롭힌다. 중년 엄마들 입에서 튀어나온 이런 후회를 얼마나 자주 듣는지 모른다. 다시 돌아가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여기까지가 나쁜 소식 엄마와 딸 사이를 가로막는 암울한 현실이다. 결핍감, 분노, 경쟁심, 비난, 거리감 혹은 과도한 친밀함이 둘 사이를 지배한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인터뷰를 했던 여성들에게서도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통점은 하나다. 딸도 엄마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 하지만 이런 오해와 다툼, 지나친 관심과 불평을 괴로워하면서도 대부분은 그게 정상이려니 생각하며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엄마와 딸의 관계가 편하고 안정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두 여성이 같은 눈높이에서 둥둥하게 서로 인정하며 만나는 날은 언제일까. 그지 않아 보인다. 한 여성 기자에게 엄마와 딸의 애착에 대해 생각 중이며 서로가 평화롭게 만날 방법에 대해 알려달라고 말했더니 그녀는 딱 한마디로 잘라 대답했다. 없어. 하지만 그렇게 순순히 포기할 수는 없다. 분명 어딘가에는 이 관계의 악순환을 끊을 실마리가 있다고 믿는다. 그 답을 얻기 위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 엄마는 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을까? 엄마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딸은 할 말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을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해방, 자유. 그렇다면 그 자유는 무엇을 의미할까? 연을 끊고 최대한 먼 곳으로 이사가는 것. 그건 망상이다. 둘 사이의 감정이 어떤 모습이든 저 깊은 곳에서 둘은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떻게 해야 서로에게 가 닿을지 서로에게 유익하고 자유를 주는 관계가 어떤 형태인지를 모를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는 다리와 같다. 이 측은 그 다리를 걸어볼 생각이다. 다리 위에서 독자들과 함께 흔들리면서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새로운 관점을 열어볼 생각이다. 마흔 살 미미가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나의 생각이 잘 녹아들어있다. 그녀는 엄마와 사이가 참 안 좋았다. 엄마와 말도 잘 하지 않았다. 엄마가 중병이 들자 엄마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했지만 어영부영 시간이 흘렀고 결국 어머니의 의식이 들다 잠들기를 반복하며 죽음을 기다리던 순간 내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대화는 불가능해요. 그래도 엄마가 제 마음을 아셨다고 믿어요. 제 말에 전부 반응을 보이시거든요. 짧게 대답하시고는 다시 제가 모를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고 기억력도 온전치 않지만 매번 엄마가 너무 좋아하세요. 엄마를 사랑했다고 엄마는 진짜 엄마였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엄마에게 바라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미미는 많은 여성이 원하는 진정한 관계를 이야기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다들 그럴 마음은 있다. 다만 늘 그 뒤에 이런 말이 따라붙는다. 엄마가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엄마가 내 인생에 끼어들지 않으면 엄마가 내 말을 좀 들어주면 그러니까 화해는 하고 싶지만 조건이 따라붙는다. 엄마가 먼저 변해야 자신도 달라지겠다는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엄마와의 관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심리치료사 렉이나 퀸이이는 말했다. 그렇지만 이라며 조건을 붙이는 태도와는 정반대로 그녀는 무조건적인 수용을 이야기했다. 나 역시 그녀의 말대로였다. 조건 없이 엄마를 받아들인 이후 나는 진정으로 안정을 찾았다. 악적같이 멀어지려 애쓰거나 엄마와 다른 사람이 되려고 발부둥치는 것만으로는 안정에 이룰 수 없다. 나와 함께 일하는 여성들은 엄마를 향한 걸음이 고 개인의 자유를 향한 걸음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이런 무조건적인 수용이 항상 가능할까? 화해가 매우 힘든 모녀 관계도 분명 존재한다.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없는 엄마도 있다. 예전에는 자식을 잘 보살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는 엄마도 있다. 차갑고 냉랭해서 말을 붙이기조차 힘든 엄마도 있고 자기 삶이 너무 힘들어 자식을 살필 여유가 없는 엄마도 있다. 특히 자식을 혼자 방치하고 술에 취해 자식을 때렸던 엄마와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가 정말 힘들 것이다. 딸이 학대를 당해도 못 본 척하고 외면했던 엄마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 엄마와 마음을 나눈다고 어떻게 이렇게만 하면 다 잘될 거라고 조언하려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나는 이 질문 하나에만 관심이 있다. 엄마는 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을까? 마음이 돌처럼 굳어 차가운 엄마만 생각해봐도 그건 절대 유쾌한 감정이 아니다. 당사자 역시 편할 리 없으니 스스로 선택한 마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또 자신이 엄마라면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무력감을 느끼는 것일까? 왜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될까? 엄마와 딸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관계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할 때 평안이 깃든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고단하게 느껴지겠지만 꼭 그렇게 된다. 당신은 이렇게 따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옛일은 다 묻어두고 고통과 분노는 삼키고 예쁘게 웃으며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뜻인가? 한 친구가 이런 편지를 보냈다. 진실을 향한 갈망이 있기에 우리는 성장한다.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다. 엄마와 딸 사이에 아름다운 일만 있는 건 아니다. 둘은 정말로 힘든 일을 많이 겪는다. 도저히 미워할 수 없을 정도로 흉하고 못난 모습도 많이 보인다. 하지만 불평과 비난은 진실을 향한 갈망이기보다는 통증을 피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이해와 화해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억지로 자신을 뒤틀지 않아도 된다. 그저 마음을 활짝 여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결국 선택은 개인의 몫이다. 먼저 인간이 그리고 여자가 그 다음이야 엄마가 된다. 엄마도 한나 인간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 책의 핵심 주제 또한 바로 이 말에 담겨 있다. 우리 문화 속에서 모녀반계는 주로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일방통행일 때가 많다. 한마디로 너는 주고 나는 받고 너는 의무를 다하고 내겐 권리가 있고 이런 식이다. 이런 문화적 규칙 때문에 서로 바람과 요구가 커진다. 엄마를 사회적 역할이 아니라 타고난 것으로 이해한다. 이런 시선은 엄마의 역할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정당화하고 딸의 원망은 그 기대를 먹고 자란다. 우리 문화가 만들어낸 모종의 관념은 딸과 엄마 모두를 영원히 그 역할에 묶어두려 한다. 그래서 딸과 엄마가 여성 대 여성으로 같은 눈높이에서 보다 풍요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 하지만 미대륙에 사는 여러 원주민 부족은 엄마의 역할을 우리와는 다르게 본다. 그곳의 원칙은 이렇다. 넌 자식이 필요로 할 때까지만 아이가 자라면 엄마의 의무에서 해방될 거야. 육아도 아이의 요구에도 끝이 있지. 아이가 자라면 알아서 잘 살 테니 엄마 자식 관계도 끝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낳은 기본 이념은 이렇다. 당신은 먼저 인간이고 그 다음이 여자이며 그 다음이 엄마다. 아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엄마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예전에 그랬듯 온전히 여자로 돌아가 자기 삶, 남편, 공동체의 관심을 쏟는다. 그리고 기쁨과 고통을 느끼며 결점과 능력을 지닌 채 소망과 목표를 추구하는 온전한 인간으로 돌아간다. 엄마의 역할은 한시적이다. 그것이 끝나면 모녀의 관계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여자 대 여자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 시작된다. 물론 문화와 관련 없는 보편적 차원도 있기 때문에 엄마와 자식 관계에는 유일한 부분도 있다.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우리 삶 자체가 엄마 뱃속에서 시작되었다. 우리의 시작은 엄마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세상 누구도 엄마만큼 끈끈하게 우리와 결합되었던 사람은 없다. 지금은 엄마가 우리 일상 밖으로 밀려나 몇 년 동안 얼굴 한 번 못 봤을지라도 갈등이 너무 심해 도저히 봉합할 수 없을 지경이라도 이 결합에는 이성적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심오한 차원이 있다. 입양아가 친부모를 찾기 위해 절절히 애쓰는 것만 보더라도 결합 강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엄마 멀어져 자신을 찾으려는 노력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황갑이 다 된 딸이 86세 늙은 엄마를 탓하며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얘들아, 내가 할머니처럼 되면 말해줘. 자식들이 서로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린다. 엄마는 한참 전부터 할머니와 똑같이 하고 있다. 50세 다그마가 말한다. 엄마랑 같은 말을 하는 저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속보다 겉이 먼저인 사람이거든요. 청소도 요리도 완벽했지만 한 번도 절 사랑한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겉모습을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집에 온다고 하면 청소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은 깨끗한 욕실이 아니라 절 보러 오는 건데 말이에요. 다시 그 무언가로 돌아가보자. 엄마는 마음은 있었어도 줄 수 없었고 딸은 갈망했어도 받지 못한 그것으로 말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먼저 바람직한 모녀관계에 대해 말해보자. 어릴 적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딸에 대해서 말이다. 부모는 딸에게 사랑과 애정, 보호와 존중, 경계와 자유를 다 주었다. 내가 아는 여성 중에는 그런 가정에서 성장해 엄마와 친정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는 행운하가 많지 않은데 그 소수의 행운하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오만하지 않고 마음이 따뜻하며 잘난 척하거나 있는 척하지 않고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친다. 엄마와 큰 갈등을 겪지도 않는다. 엄마를 이상화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엄마의 인간적 실수와 결점을 현실적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엄마에게 매어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그들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긍정한다. 상대는 물론이고 자신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본다. 심리학자들은 그 여성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애착을 형성하였고 힘들 때마다 언제든 들어와 배를 들 수 있는 안전한 항구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어릴 적 보호와 관심과 애정을 듬뿍 받고 자랐기에 푸짐히 먹어 배가 든든한 사람들이다. 덕분에 자존감이 높고 무엇보다 자립성이 강하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독립적이다. 상대의 애정과 관심에 의존하지 않게 쉬지 않고 그가 날 사랑할까 물으며 노심초사하지 않는다.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확신하기에 불안에 떨지 않는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듣기만 해도 좋지 않은가 엄마와의 충족적 관계는 결핍감을 막아준다. 어릴 적 그런 관계가 가능했던 여성은 둥글둥글하다. 마음의 그릇이 가득 차 있기에 연인에게 연신 빈 그릇을 채워달라고 애걸할 이유가 없다. 오늘 상처입은 아이는 훗날 상처주는 어른이 된다. 솔직히 나 역시 책을 쓰는 내내 참은했다. 나는 어땠는가? 우리 엄마는 어땠을까? 무엇보다 엄마로서 나는 어땠을까? 마지막 질문은 나를 순식간에 죄책감의 덫으로 몰아넣었다. 나는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다시 힘을 내어 자신에게 말했다. 더 이상은 줄 수 없었어. 달리 아는 게 없었으니 할 수도 없었어. 당신도 엄마의 입장이 되어보면 좋겠다. 엄마 편에서 생각해보면 책임이나 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무엇이 우리를 방해했는지만 알아내면 된다. 받은 대로 돌려준다. 어제 폭군에게 당하던 아이가 자라 어른 폭군이 된다. 50년 전 애착이론에 기틀을 세운 영국 정신과 의사 존 볼비는 이렇게 말했다. 과거 어린 시절은 끝나지 않는다. 어제 있었던 일은 오늘에도 영향을 준다. 그 사이 우리는 유아기 경험이 우리 감정을 형성하고 일생 동안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린 시절의 기본 감정은 어른이 되어서도 오래오래 우리 곁을 지킨다. 받은 대로 돌려준다. 이 말은 또 어릴 적 자신의 경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의 가족 자기 아이들을 대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릴 때 폭군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 그런 행동을 관계 패턴으로 습득한 사람은 커서 가정을 꾸린 후에도 가족에게 폭군처럼 군다. 물론 모든 엄마가 폭군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이 말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세대를 넘어 계속 전달된다는 의미이다. 가족 문제는 세대를 넘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어제 폭군에게 당하던 아이가 자라 어른 폭군이 된다. 이 말은 미래의 우리 행동이 어릴 적에 형성된다는 의미이다. 애착연구의 한 영역인 성인애착 면접은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면접은 지금 보기에 어린 시절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질문을 몇 개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 당신은 그때의 경험과 감정을 어떻게 느끼는가?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 누가 지지해주었는가? 근심이 있을 때 슬프거나 아플 때 누가 도와주었는가? 지금 보기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떤 성격이셨나? 면접 결과를 보면 부모가 얼마나 신뢰와 안정을 주었는지 그와 부모 관계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성인이 자기 자식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추론할 수도 있다. UCLA 정신의학과 임상교수인 대니얼 시겔은 말한다. 첫 아이를 임신 죽인 부부를 대상으로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 조사하면 두 사람이 이제 곧 태어날 아이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예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경험을 자식에게로 전달한다. 세대를 거쳐 영향을 미치는 패턴이 있다는 말이다. 대니얼 시겔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애착 패턴의 65에서 85%가 세대를 넘어 전달된다. 엄마는 자신이 대접받은 대로 아이를 대접한다.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다. 엄마가 어릴 적에 받지 못했다면 줄 수 없다는 뜻도 된다. 엄마는 자신이 배우지 않은 행동 내포토리에는 절대 다가갈 수 없다. 그래서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알면서도 자기 껍질을 깨트리고 빠져나올 수가 없다. 볼비의 말은 다양한 의미를 띈다. 우울한 성인은 어제 슬펐던 아이이며 불안에 떠는 어른은 불안에 시달렸던 아이이며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상처를 주는 어른은 어제 상처를 입은 아이다. 일단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엄마는 어릴 적 경험한 상처를 다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결핍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다가 자식에게 대물림한다. 지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뭐 그렇게까지 호들갑을 떨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 엄마는 날 겁박한 적 없어. 그리고 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정도면 나는 호자스럽게 자랐던데 뭘. 이런 반박을 들으면 나는 이렇게 대꾸한다. 그건 어른이니까 그런 거고 어릴 땐 전혀 다르게 느껴요. 내가 말하는 건 지극히 일상적인 사건이다. 성인인 엄마나 아빠 주요 보호자가 관심을 주지 않고 화를 내고 불안에 떨며 우울해 한다면 아이는 일상에서 그런 경험을 계속 반복한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아이는 고통의 정도 차이가 있음을 모른다. 싸움을 목격하거나 부모의 무관심으로 불안이 밀려오거나 화가 날 때면 그 감정을 온전하게 느낀다. 4살에서 5살 아이는 자기보다 더 힘든 친구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때 느끼는 자신의 고통이 전부이기에 그 고통에 압도당한다. 온몸과 온마음으로 그 감정을 느낀다. 아주 평범한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온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아이의 마음 책상에 앉아 이 책을 쓰던 중 멀리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우리 집은 주택가 한가운데에 있어 자동차 소음이 전혀 없다. 아이가 다가올수록 울면서 내지르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갈 거야 갈 거야 아이는 고함을 질렀다. 창밖을 내다보니 할아버지의 손을 잡은 다섯 살 여자아이가 보였다. 흥분한 할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꽈 움켜쥐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차 온단 말이야. 하지만 차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는 제멋대로 달리고 싶어 버둥거렸다. 아이의 소망과 의지는 손을 꽉 잡은 할아버지 때문에 실현기회를 잃었고 아이는 무력감에 지칠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아이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할아버지의 선의를 생각하지 못한다. 더 큰 의도를 짐작할 수 없으므로 그 순간 오직 무력감밖에 못 느낀다. 무력감이 모든 것을 압도하여 아이의 마음을 청복한다. 또 다른 장면은 해변 휴양지에서 벌어진 일로 이번에도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이었다. 호텔 조식시간에 부부가 두 딸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큰딸이 여덟 살 정도였는데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였다.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고 연신 엉덩이를 들썩거렸고 발을 쭉 뻗어 잼병을 짚다가 넘어뜨리고 코코아를 소리내어 홀짝거렸다. 부모는 계속 주의를 주었다. 하지마 가만히 앉아있어 잼을 달라고 하면 될걸 왜 내가 짚겠다고 난리야 엄마는 이미 화가 난 듯 표정이 좋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엔 날씨가 화창했다. 가족이 해변으로 나와 비치용 의자를 펴고 누워 선텐을 즐겼다. 그런데 큰딸이 의자에 올라가다가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요구르트 병을 왈카 쏟았다. 엄마가 그 광경을 보고 벌커 화를 냈다.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누가 닦아 목소리가 높아지는 바람에 주변 시선이 그들에게로 썰렸다. 아이는 얼굴이 빨개져 안절부절 못하며 손수건으로 허겁지거 요구르트를 닦으려고 했다. 거기서 멈추면 좋았을 것을 엄마는 차지하지 못하고 얼굴이 벌개져서 다시 고함을 질렀다. 어딜가나 사고뭉치야 내가 미쳤지 너 같은 걸 왜 낳았을까 갑자기 조용해졌다. 주변 모두가 그 말을 들었다.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아이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아이는 아마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것이다. 요구르트를 쏟아서가 아니라 창피를 당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지나치게 험한 엄마의 말을 들었다. 아이는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다. 수치심은 무가치하다는 기분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한 사람 존재 전체를 강타한다. 그 아이도 그랬다. 그날부터 아이 머리에는 이런 메시지가 박힌다.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구나. 아이 엄마는 넘치는 에너지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건 어린 시절 그렇게 배웠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아이 역시 학습을 통해 깨닫는다. 활달하면 활기차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이 두 여자아이는 자기 감정을 온전히 합도적으로 느낀다. 할아버지 손에 잡힌 아이는 무력감을 여덟 살 아이는 수치심을 아마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다.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요. 감정은 오고 가는 건데. 그렇지 않다. 안타깝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런 경험은 옷자락을 뚫고 들어온다. 말 그대로 피부 밑까지 침투하여 아이의 존재 가치를 공격한다. 그런 경험은 오래도록 아이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제일 기존 날 오늘은 엄마와 딸의 심리학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